원래 유괴사건이 기본이 5천이야, 5천. 그, 그러다 잘못되면.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고. 가뜩이나 사춤이 떼면 죽겠는데. 기름만 먹으라는 노릇. 그 때문에 누나 없어졌어.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. 사람이 죽으면 꽃을 선물하더라고요. 돈 주면 기준이 돌려줄 것 같아. 엄마. 이놈다가 오늘 하루 자고 가. 아빠, 나한테 죽고 있어. 혼자 해치겠다. 목소리 왜 그래요? 일단 우선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하고. 챙겨? 어떡해. 이거 유괴야. 이게 왜 유괴야, 이게. 아빠가 친구 보내줄까? 너무й. 하지마. i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